안녕하세요 제주도의 한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근처에 또 영상 한번 또 담으로 나왔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좋다 제주도 날씨 아 이쪽에도 카페가 2층에 카페가 있네 이따 한번 가보자 보자고 너무 좋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탁 치는 거를 봐야 이렇게 장관인 것 같아요 파도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파도 쳐 아이 좀 아 크게 쳐야 되는데 약하다 파도 친다 우와 멋지죠 얘들아 위험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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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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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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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백안대 셀카 찍고 셀카 찍고 셀카 didntную 셀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